열어라 밤새 위독하다 들었는데 멀쩡하군요 모두 대항대비 마마 덕분입니다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일일이 중전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마마의 거처를 서궁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진 이곳 통명전에만 머무르시고 외출을 금하셔야 합니다 감히 중전이 나를 가두겠단 말입니까? 웃기는 소리 비켜라 그럴 순 없습니다 잠잠 비키라도 대항대비 마마 죽어도 이 안에서 죽으세요 천상국은 뭐하는가? 예 마마 니들이 거미 마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명부의 주인은 접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지금 권길 거슬리 너의 것이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변할 겁니다 특히 대항대비께서 만들고 지켜오신 규칙과 예절들 말이죠 수백년 수천년과 쌓여온 것이다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으냐 벌써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시던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 아 아 아 아